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재명이 tv토론회가 끝나고 선거를 치러서 경기지사로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2018년 6월 달에 이재명을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요 요 고발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검사사칭하고 같이 병합이 돼서 그래서 이제 재판이 치러진 겁니다 근데 그 재판에서 그 재판이 그때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죠 이재명 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루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소가 되니까 일단 이재명이 변호인단을 꾸려요 근데 이게 정말 기가 차요 이재명 이 2017년에 어떤 말을 했는지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2017년에 이재명이 한 말 이재명 성남시장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로 그러니까 최대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위에 걸어놓자는 거죠 리미트를 그래서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형 로펌이 재벌 총수를 위해 담당 판검사와 인연이 있는 전관 변호사들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증거조작까지 한다 대가로 천문학적 액수의 변호사 보수를 받는다 라고 비판하면서 전관예우를 척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지입으로 지가 상관이 없을 때는 뭔가 좋은 얘기는 다 떠들고 그런데 저런 말을 떠들고 다니던 이재명이 자기가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휘말려가지고 되니까 다 기억나네요 헌정사상 유례없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헌정사상 유례없는 초호와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으로 해요 아 그렇네요 정말 그래서 일단 1심 재판에서 자기가 이제 1심 재판에서는 정말 따끈따끈한 정관예우 변호사 갓 나온 검찰 간부 그만둔 지 3개월도 안 돼 그래갖고 변호사 기업한 지 그런 건 좀 막아야 되는데 3개월도 안 된 이제 정관예우 변호사를 선임을 해요 그래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은 무죄를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돼서 벌금 300만 원을 받게 돼요 300이면은 이제 출마를 못하게 돼요 대선에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지사직도 내놔야 돼요 날아가고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 이제 상소를 하면서 상소를 하면서 이재명이 헌정사상 유례없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다시 꾸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해요 그 변호인단이 꽤 여러 명인데 여기서 주요한 사람들만 제가 몇 명 추려왔어요 에이스드만 라인업하신 거예요 이상훈 전 대법관 이홍은 전 대법관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최병호 전 민변회장 백승헌 전 민병헌 회장 이게 대법관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직 대법관 두 명 그리고 헌법재판관 그리고 또 문재인 시절에는 우리나라 법조계의 최상위 피라미드를 민변이 제시됐어요 민변이 이제 우리나라 법조계 최상위 피라미드였어요 실제로 대법관이나 뭐나 전부 민변에서 다 찍어 내려보낸 애들 옥상옥이라고 그러죠 그 민변 전 회장 두 명 이런 변호인단을 구성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다섯 명이 다가 아니에요 수십 명인데 거기서 제가 중요 인물만 몇 명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이제 이재명 재판을 파기환송해요 기서해색은 하죠 그리고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대법원이 이제 김영수 그런데 이 판결이 골때려요 대법원 이 판결 내용이 골때려요 어떤가요 이게 보면은 TV토론회에 나와갖고 다른 후보자가 질문을 해서 거기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짓말은 허위사실이라 그래도 공표가 아니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TV토론회에 뭐하러 하나요 그럼 이제 TV토론회에 나와갖고 거짓말 막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한결의 기자도 기자조차도 대법원 판결 보니까 향후 이제 걱정이 된다 이제 그러면은 상당히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마음껏 거짓말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선거법 위반 처벌을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판결 자체가 엄청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김영수 사법부가 문재인이 김영수를 저기다가 대법원장에 앉히면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완전히 그냥 맞아요 맞아요 섞여 만든 거죠 마지막 나가기 전까지 알바퀴도 다 해나가지고 아직도 지금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 아직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저 어마어마한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변호사비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지난 대선 경선에 나온 얘기죠 그때 나온 얘기인데 일단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변호인단에 참여한 송도환 변호사라고 있어요 송도환 변호사가 이제 나중에 공직 후보자로 청문회를 받게 됐어요 공직 후보자 공직에 이제 가는 후보자로 청문회를 받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 질문은 변호해 줬는데 변호사비 얼마 받느냐 그러니까 무료별로는 해 줬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무료별로는 네 그런데 이게 무료별로는 이면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그렇네요 이게 그러니까 돈을 그 사람들한테 받았으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가 문제고 네 네 그다음에 돈을 아예 안 받고 무료별로는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이 사람이 그 액수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잖아요 뇌물을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저수지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문 피디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재명은 뭐 2억인가 3억 정도 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그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상대 후보 측에서 이 문제를 이제 들춰내요 네 그래갖고 네가 그렇게 엄청난 변호인단을 선임을 했는데 네가 그 재판 받기 전에 재산이 얼마인데 네 재판 끝나고 나서 오히려 재판이 늘지 않았느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다는 줄었는데 뭔 소리냐 이런 거예요 실제로 비교를 해보니까 1억인가 그 정도 줄은 거예요 1억인가 택도 없네요 택도 없이 줄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상대보로 거짓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분명히 지급이 됐을 거란 얘기죠 지급이 됐다면은 이게 대장동 백현동 사건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성남시가 이재명 성남시가 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에서 업자들한테 수천억 원에 대한 에 달하는 이권을 줘요 네 반대급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지금 드러나 있지 않아요 네 반대급부가 네 검찰이 지금 이재명 수사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도 그것만 찾으면은 네 이게 이재명이 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네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사람들의 케이스도 있고 네 그것만 찾으면은 이제 명백해지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이제 진술로서 진술로서 이 사건을 하려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네 변호사비도 거기서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비 나간 금액의 출처와 네 이거를 비교해보면은 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 여기에서 이제 형성된 반대급부 네 이게 어디에 지금 숨겨져 있는지도 차단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재판이 하나가 선고가 됐고 그리고 이제 또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털어냈다 해결이 됐다 끝이 보인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줄줄이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뭐 사실 경기도 법과 김혜경 법과 사전유형이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1년 집행유연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뭐 이런 거는 정말 장가지들이에요 장가지들이고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대장동 백현동 사건하고 대북 송금 사건이죠 근데 이거는 아직 뭐 계속 이제 지금 재판 중인데 이거는 언제 1심 판결이 날지 이제 이거는 뭐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쭉 나올 거예요 이제 판결들이 이제 앞으로 쭉 나오겠죠 나오는데 저는 좀 한 가지 희망을 갖는 게 어쨌든 간에 이재명은 이 사건들의 대법원 판결을 다음 대선 이후로 미루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자기가 그전에 대통령이 되면은 올스톱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처럼 지금 그 모양새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법원 판결은 못 나더라도 1심 판결은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줄줄이 나올 거라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하나만 나왔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월요일에도 또 유죄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대장동 사건 뭐 대북 송금 이런 거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좀 흔들리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만약에 월요일에요 다음 주 월요일에 법정 구속이 돼버린다 그럼 그냥 사실상 그냥 끝 아닌가요 뭐 그렇죠 법정 구속이 된다면은 그런데 네 지금 다들 감히 그 기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법부에서 그럴 어떤 배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판사의 성향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관심사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볼까 하다가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번에 그 지난 15일에 있었던 한성진 부장판사 이분 같은 경우도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고 진보진형 판사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징역형을 때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모른다 알 수 없다 이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판결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판결은 좌파 판사라고 하더라도 너무 사건이 명확해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사실 지난 15일 판결도 그렇다고 해서 80만 원을 때리겠습니까 90만 원을 때리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사안이었어요 무죄를 때리던지 아니면 징역 1년을 때리던지 판사로서는 양자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너무 증거가 명확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 내용들이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각종 언론 방송을 통해서 알려져 있다 보니까 판사가 그렇게 못한 거죠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 사건도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러니까 좀 지켜볼 문제고 다만 이제 대장동 백현동 대북선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시를 자꾸 잊어먹는 것 같아요 우파진이었을 때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일도 저희가 구주하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했다 했죠 자유통유당 대변인이신 구주하 변호사님과 관련해 가지고 법조계의 의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일 라이브에서도 다시 한 번 그 인터뷰를 전달해 드리기로 하고 또 아울러서 당일날 25일에는 저희도 현장에 가서 현장 중계를 해서 확실하게 알리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15일에는 저희가 선고를 제일 빨리 전달해 드렸어요 방송에서 저희 기자 중에 한 분이 법정 안에 당첨이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그냥 그래서 거기 있는 전파 같은 거 차단해 놨나 봐요 그래서 선고 딱 내리고 풀리자마자 바로 전해줘서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가장 빨리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게 의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힘들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 같이 한 번 계속 지켜봐 주시죠 그리고 한동안 영웅시대 얘기를 못했는데 사실은 영웅시대 얘기를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드라마가 후반부에 갑자기 급하게 종영이 되면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국장님께 영웅시대를 제안했던 이유는 여러분 지금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우파 진영에서 항상 빛나는 유산인 건국과 산업화 이런 걸 가지고도 제대로 못 살렸다는 비판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젊은 청년들은 어디에 반응을 하느냐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그 업적들 그리고 그 사람이 써내려간 직장인으로서의 신화 이런 거에 많이 반응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중간은 끊겼을지 모르겠으나 좀 이어나갈 수 있는 우파 진영의 지도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들을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드라마가 조기 종영된 것도 있고 너무 각색을 많이 했더라고요 마지막에 가서 조기 종영을 하려다 보니까 각색을 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주간은 현대 얘기를 좀 다루고 제목을 우리가 다시 영우시대는 끝났으니까 다른 제목으로 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 이야기들 현대 시절부터 얘기가 다 드라마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따로 하나 부탁드린 거는 서울시장 때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이거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게 영상으로 좀 남아 있어야 사람들한테 좀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이 볼 게 많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젊은 친구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많이 접촉을 해서 좀 이야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얼마 전에는 어디서 전화가 저희 재단 사무실로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이제 후원금을 정기 후원을 신청을 했는데 실수로 두 개를 했다 이거예요 하나를 좀 지어달라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되게 앳대요 그래갖고 아니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저 대학생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전북대에 다닙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죠 아니 전북대에서 호남이면 호남이면 좀 저기 민주당세가 강한데 어떻게 전북대에 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후원을 할 생각을 하셨냐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대학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학생들의 지지가 제일 큽니다 전북대에서요?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 20대 애들 20대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세대나 저희 이상 세대나 이렇게 보면 냉정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요 솔직히 자기 반성을 저는 그 얘기를 좀 그런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건 우리나라 역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가 수백 년에 걸쳐서 발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좌우의 대립도 그 수백 년의 역사의 과정에서 좌파의 이론이 형성되고 우파의 이론이 형성되면서 서로 이론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좌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상당히 냉정한 거 좀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좌우파가 어떻게 갈렸냐면 딱 두 개 저는 아주 극단적인 두 개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좌우파가 갈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는 유교예요 유교를 거치면서 우파 세력이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 반공 네 불타는 적개심 그걸로 해갖고 이 우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상 옛날에 빨갱이들 이거 말고 지금 좌파는 뭐냐면 5.18이에요 맞네요 5.18이라는 사건이 80년대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게 쫙 퍼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군사 독재 그리고 그 후예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우의 대립은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적개심의 대립인 거예요 그렇네요 적개심의 대립이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에 앞서서 적개심이 앞서는 거예요 그렇고 우리 편이 하는 건 똥에다가 밥을 비벼 먹어도 다 좋은 거고 상대편은 아무리 잘해도 맞아요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사실 좀 그런 면이 있고 뭐 이거는 뭐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는 확증 편향이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래갖고 우리 우파 진영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좌파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우파 진영 사람들하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소리가 나오면 발끈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이런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20대들은 안 그래요 얘네들은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냉정해요 그 모든 거를 실제로 저는 그게 이제 진화된 세대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얘들이 mz라 그래서 좀 싸가지 없고 뭐 그런 면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그런 냉정하고 그런 시각에서 얘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이 최고라는 거죠 또 스스로 자기들이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영웅시대 얘기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제목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영웅시대에서 드라마 영웅시대에서 실제 인물과 전혀 다르게 묘사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들 정몽필이 거기서는 뭘로 나왔죠 천일국 천일국으로 나와요 일국이라고 나와요 첫째라서 일국 일국이라고 나와요 강서구 씨가 맞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 강서구 씨가 그러니까 천일국이 굉장히 좀 성격이 유약하고 맨날 기죽어 있고 좀 그런 사람으로 나오죠 유약하고 뭐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과 다릅니다 이게 이제 그 실제 인물이 정몽필인데 장남이에요 장남인데 정몽 정주영 회장의 장남인데 이 태생부터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이 정몽필은 이 정몽필은 변중석 여사의 소생이 아니에요 소생이 아니고 정주영 회장이 10대 나이에 첫사랑이 있었어요 첫사랑이 있었는데 고향에서 고향에서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첫사랑하고 낳은 애예요 그때 나이가 정주영 회장이 19살 그리고 정몽필의 친모가 17살 그때는 뭐 다 일찍 결혼하신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까지 낳으니까 정주영 회장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요 왜냐하면 정주영 회장 내 가문은 몰랐겠지만 양반 가문이에요 몰랐겠으나 그리고 또 정주영 회장의 아버지는 또 동네 이장도 했어요 그런데 이 첫사랑은 첫사랑은 뭐냐면 천민 출신인 거예요 천민 출신 그때까지는 아직 그런 게 사회적으로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에서 아버지가 어디 천민 출신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고 반대를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은 그냥 정몽필 하나만 남고 애까지 있는데 애만 남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정몽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정주영 회장이 변중석 여사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 변중석 여사하고 정몽필 씨하고 나이 차이가 13살밖에 안 났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랑 첫째 아들이 19살에 났으니까 19살에 났으니까 그래도 이제 변중석 여사가 정몽필을 이제 친자식처럼 이렇게 잘해서 키우고 또 정몽필도 변중석 여사를 친어머니로 생각하고 정성껏 모시고 이러면서 성장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극 중에서는 이 정몽필 천일국이 굉장히 유약한 성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정주영 회장의 아들들 중에서 아버지 성격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정몽필 완전 불같은 거예요 완전 반대로 만들어놨죠 네 불같은 성격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하고도 좀 같은 성격이니까 성격이 둘 다 세다 보니까 그게 부지죠 네 마찰도 있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에서는 이 정몽필 역의 천일국이 이명박 대통령이 사장이 되기 전에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한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 사망한 거는 1982년이에요 그 울산공장 갔다 오다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1977년에 현대건설 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되고 5년 후에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드라마에서 소개가 되지 않은 일화가 있어요 소개가 되지 않은 일화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198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1980년대 초에 이때 이제 정몽필이 현대건설 런던 지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현대건설 본사로 발령이 납니다 그런데 현대건설 사장이 이명박 사장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사장 그런데 본사로 발령이 나서 해외 담당 전무로 이제 들어와요 그런데 이 모양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습니까 창업주의 장남이 두 사람한테 다 난처한 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명박 사장이나 정몽필 전무나 왜냐하면 두 분의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죠 정몽필 씨는 1934년생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4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7살이 많아요 이명박 대통령보다 나이도 7살 많은 데다가 불편하겠다 오너의 장남이에요 그 사람이 이명박 사장의 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불러들였을까요 그러니까 정몽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오너인 오너의 장남인데 전문경의 고용사장의 자기보다 나이도 7살 어린 고용사장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마 정조영 회장이 이렇게 인사를 한 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런 건 모르고 그렇게 했을 일은 없고 노림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 회사 중력들이나 간부들이 다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힘들겠다 네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누가 실세고 누구 말을 따라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발령이 나고 좀 몇 달 지나고 나서 하루는 그 이명박 사장이 이렇게 사장실에 앉아 있는데 중역한 사람이 이제 사장실로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정문필 전무가 사장님한테 결제할 서류를 전부 중간에 커트해버립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결정하는 일들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사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던 일들은 하라고 막 지시하고 막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아래 사람들이 굉장히 일하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딱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쫙 판단이 됐죠 상황이 판단이 됐죠 그런데 그 중력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이봐 당신이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예 그 중력이 물어보면 아니 정문필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문필 전무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좀 알아볼 테니까 그냥 나가 있으라고 그래서 내보내버립니다 중력을 내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이명박 사장이 정문필 전무를 불러요 사장실로 사장실로 부르는데 정문필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7살이나 어린 고용사장이 자기를 부르니까 이게 좀 삐딱하겠죠 삐딱해갖고 이제 한참 늦게 부른 지 한참 늦게 사장실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앉는 것도 삐딱하게 이렇게 탁 앉은 거예요 뭔 소리 하나 보자 이러고 탁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사장이 뭐라고 정문필 전무한테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내가 알기로 당신이 자꾸 제동을 걸어갖고 회사에 혼선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굉장히 일하기 힘들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이 일을 해온 연륜으로 보면 나는 당신 아버지 세대다 그렇네요 당신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현대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나중에 계열사 대표가 되던 그룹 총수가 되던 어떻게 될 텐데 그때는 나는 당신 아버지와 함께 이 회사를 떠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경쟁을 할 상대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이제 이 회사를 맡을 때 치면 나는 없다 없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사장이고 당신은 전무 아니냐 그리고 당신이 생각해야 될 게 당신 아버지가 왜 여기에 당신을 지금 보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게 얘기했네요 내가 정재형 회장한테 당신 데리고 일 못하겠다고 보고하면 어떻게 되겠냐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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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이 무서운 말인데 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정재형 회장이 당신을 내 밑으로 보낸 거는 나보고 얘가 후계자로서 자질이 있는지 평가해서 자기한테 그러니까요 말해달라라는 얘기인데 네가 그렇게 밑에서 피딱하게 굴고 그러면 내가 얘 형편없어 라고 얘기하면 니 뭐 되겠느냐 야 너 평점을 어떻게 하겠어 나는 너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몽실이 이렇게 피딱하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자리를 탁 못한다니까 그렇죠 딱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부드러운 말보다 효과가 네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손하게 대답하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고자질 했던 중혁이 있지 않습니까 중혁이 사장실을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 사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뭐요 그랬더니 정문필 전무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일은 사장님하고 상의하라 그러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사장님 그래서 혹시 뭔가 정문필 전무한테 뭔가 하신 말씀 있을까 그러니까 이명박 사장이 아니 난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얘기했지 않냐고 정문필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마 처음 왔을 때는 이게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이게 업무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좀 그랬지만 업무 파악 본인이 하고 나갖고 그렇게 지금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혁은 이제 어리둥절해가지고 머리 끄쩍끄쩍 그리면서 이제 나갔겠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때 이명박 대통령의 나이가 30대 중반 후반 그러니까요 36 37 38 이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중혁한테 내가 불러서 혼 좀 냈어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좀 더 알아봐 뭐 이렇게 애초에 처음 왔을 때 이게 사실이야 이러면서 네 근데 참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이명박 사장 밑에서 정문필 전부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인천 제철 사장으로 발령이 나서 갑니다 정문필 그러고 나서 이제 인사국가 잘 써줬나 보네요 네 그리고 나서 저기 저 출장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용인술들은 한번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드라마에 국한돼서 좀 얘기를 하느라고 아 근데 용인수력이 듣고 보니까 이거는 뭐 서울시장 파트를 다루고 나서 뭐 여쭤보고 싶은 얘기긴 하지만 그 외에 그 보통 지금 대통령들도 내각을 구성하고 또 장관을 임명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조율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또 어떻게 좀 어떤 용모를 보였는지 저희 그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쓰는 방법이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요 제가 그 회고를 쓰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아니 뭐 어떤 A라는 분이 있는데 왜 이분을 그 장관직 어느 특정 장관직에 보냈어요 아니면 특정 조직의 장으로 보냈습니까 다들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왜 그 사람이 거기에 갔는지 이해를 못해갖고 제가 회고를 쓰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조직이 이게 이전에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좌파들이 다 장악을 한 거예요 이 조직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물갈이에요 이 좌파 정권들이 심어놓은 사람들을 싹 갈아치워서 제대로 된 사람들로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방통위 같은 그런 데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이거 어느 조직이라고 얘기하면 누구라고 나와서 이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데 조직의 장으로 그 조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대통령님 그분은 왜 그쪽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코드 인사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옛날에 그 친구를 데리고 일해보니까 서울시에서 좀 약간 저놈은 좀 자를까 말까 고민을 하면 시장도 문제가 있어서 저를 다른 데로 내보낼까 말까 고민을 막 하고 있으면 어느새 그 사람이 와서 제가 잘라버렸습니다 자르는 데는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처럼 과감하게 결단하게 하는 게 그 조직에서 그 좌파 애들을 싹 뿌리 뽑아서 내보내고 하는 데는 얘가 그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검증된 사람들을 했었군요 어떤 조직 같은 경우에는 마피아처럼 그냥 그 직원들이 너무 똘똘 뭉쳐서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 장관으로 이제 그분은 왜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보니까 왕따야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지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외부수 기질이네요 외부수 기질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조직에다가 친분 쌓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보내봐 그럼 금방 그 밑에 마피아들하고 어울려갖고 조직에 동화되지 않겠느냐 저 조직에는 이렇게 외부수 같은 놈이 필요해갖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조직의 특성에 맞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임명을 하는 이거는 한 편으로 만들어야겠는데요 조직관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당시 언론에서도 많이 때렸던 고소영이라는 조어가 있었잖아요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이명박의 코드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실제로 찾아보면 고소영이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만큼 그렇게 이제 좀 학벌이나 이거 뭐 이런 거 있죠 지연이나 학연 이거를 타파하려고 노력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보면은 판사나 검사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또 외교부라든가 이런데 서울대나 이런데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일부로 이제 지방대라든가 아니면은 서울대 말고 다른 대학의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주요 유직에 앉히고 이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도 대통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뭐라 그래요 경북고 서울대 출신을 sk라고 그러죠 sk 네 sk 경북고 서울대 출신들이 정말 대단한 게 내가 이것들이 딱 조직을 장악해서 얘들 빼고 이제 어떻게 좀 조직을 운영하려고 딱 해놓으면은 좀 이따가 지나서 다시 돌아보면은 그놈들이 말씀하도록 하고 싶어요 우리 사무실 나오시는 분들에서 거기 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대단한 놈들이라고 이놈들 sk도 대단한 놈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한번 제가 대통령의 리더십 해갖고 한번 또 그렇죠. 그 시리즈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젊은이들 좋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좀 서울시장 현대시절 얘기에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시절에 있었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한번 쭉 해서 이렇게 방송 후반부에 좀 한 20분 정도 틈을 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리소봉님께서 영웅시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역시나 찢은 대통령감이 못된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유리소봉님의 감상편까지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시청과 응원에 힘입어서 방송 잘 전달해드렸고요 내일은 구주아 변호사님과 인터뷰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은 저희 방송에서는 구주아 변호사님의 인터뷰 그리고 그 오후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11월 22일 오후 3시부터 리버티 국제영화제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이만 불러가겠고요 박영석 국장님과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도 할 이야기 많겠네요 아마 여러분 다 듣고 싶은 이야기와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이미 주제는 정해진 것 같아요 그때도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만 불러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